햄버거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고기, 패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영상에서 또 확인하셨듯이 패티를 하나 먹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자연을 훼손을 하고 자연을 아프게 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햄버거를 먹자라는 이런 취지로서 이런 영상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영상 안에 있었던 그 글귀 있잖아요. 소고기 100g 햄버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 열대우림 1.5평이 목초지로 변신한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번에 영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초지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 누가 이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봤었던 목초지가 진짜 자연이 많은 희생을 한다라는구나 라는 그 스텝을 깨달게 되니까 조금 더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갖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 배웠던 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소고기는 patty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뭐하기 위해 라는 표현.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해. in order to. 요거는 수거같이 같이 외워두시면 되는 거예요. in order to. 자 그 다음 열대우림을 영어로 우리는 tropical rainforest 라고 합니다. tropical rainforest. 그 다음. 이 평이라는 단어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영어로 했을 때도 평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단위 중에 하나의 표현인데 조금 잘못된 표현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곱미터를 우리가 평방미터로 그 평의 그 면적을 나타내는 건데 그게 3.3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그냥 그 평을 평 고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게 될 수 있는 영어 문장에서도 평이라고 고대로 우리가 표기를 했고요. 그 다음 목초지를 영어로 pasture 라고 합니다. pasture. pasture. 자 그러면 마지막 뭐뭐로 바꿔놓는다라는 표현 뭐뭐에서 뭐뭐로 뭐뭐로 또는 뭐뭐로 바꿔놓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turn 요거를 요거로라는 표현 a를 b로 바꾸는 거예요. turn a into b turn a into b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의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배웠습니다. 어떤 문장을 바꾼다고 이야기를 했죠? 뭐뭐를 만들기 위해 뭐뭐를 우리는 바꿔놓는다라는 표현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제일 중요한 수거 표현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했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글로 나눠봤고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표현을 저를 도와주셔서 영어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오늘 꼭 문장을 영어로 바꾸는 데 필요한 단어들 중에서 제가 이 두 가지는 수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라고 했던 부분들만 공교롭게도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했는지 못했는지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또 체크를 하면 되는 거겠죠. 100g patty 소고기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거고 햄버거도 햄버거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거고 1.5평이라는 이 평도 바로 영어가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tropical rainforest는 아까 열대우림이라고 배웠으니까 이것도 지금 또 확인하면 되는 거고 마지막 목초지가 영어로 바로 피로 시작하는 단어 pastor였죠. 다 영어로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표현 수거 두 가지 표현 뭐뭐를 만들기 위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뭐를 뭐뭐로 바꾼다라는 두 번째 두 가지 수거 표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뭐뭐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그렇지 in order to make a hundred gram patty and a hamburger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미 위에는 다 완성됐으니까 아래만 같이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뭐뭐를 뭐뭐로 바꿔놓는다. we turn 1.5평 of tropical rainforest 이게 아까 봤던 a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아까 봤던 a 부분이 되는 거고 뭐뭐를 뭐뭐로 바꾼다라고 할 때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치사라고 부르는 애들이 필요한데 그 전치사 중에서 여기는 into 그래서 아까 우리 같이 봤던 게 turn a into b 어떻게? turn a into b 그래서 turn a 1.5평의 이런 열대우림을 뭐로 바꾼다? 바로 목초지로 바꾼다라고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뭐하는 시간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읽었다면은 이번엔 아주 멋있게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마음가짐을 조금 다르게 해야 돼요. 이제는 문장을 읽는 거니까 내가 영어로 적어도 5초는 말할 거예요. 아까는 0.1초만 말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5초씩 말할 거니까 천천히 저와 함께 발음 체크하면서 꼭 읽어봐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영어를 눈으로는 정말 잘 읽는데 입을 통해서 영어 발음을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영어로 된 문장을 큰 소리 내서 저와 함께 자신감 있게 읽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영어가 두렵지가 않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쑥스러워하지 말고 어차피 이거는 여러분과 저와의 둘이서만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대를 겁내지 않고 영어 발음하는 것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또박또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천천히 읽어보고 두 번째는 원래 속도를 같이 읽어본 다음에 이번에는 응용하는 파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In order to make a hundred gram patty and a hamburger 쉼표였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We turn 1.5평 of tropical rainforest into pasture 아주 천천히 같이 읽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조금 원래 속도를 읽을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리면은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읽었던 속도 똑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In order to make a hundred gram patty and a hamburger We turn 1.5평 of tropical rainforest into pasture Your turn! 아 아주 잘했어요. 제가 영어로 여러분들이 읽을 만한 속도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배웠는데 한 번만 더 같이 해보고 바로 적용하기로 넘어가죠. In order to make a hundred gram patty and a hamburger We turn 1.5평 of tropical rainforest into pasture 잘했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수가 표현 In order to 그리고 turn A into B 두 가지 수가 표현을 이제 응용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한글 문장이 나오기 전에 잠깐 복습하고 하고 뭐뭐 하기 위해 In order to 뭐뭐 해서 뭐뭐로 바꿔놓다. Turn A into B 자 이제 정말로 같이 한번 적용해보도록 해요. 짠! 문장 엄청 길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 나는 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단어 없길 바라며 시험은 테스트고 공부는 스터디고 매일은 에브리데이 정도로 In order to get good grades I studied everyday 읽어보세요. 어! Good grades 잘했어요. 자 잘했습니다. In order to get good grades I studied everyday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장 농구선수가 되기 위해 나는 방과 후 친구들과 농구 연습을 했습니다. 방과 후 정도는 학교가 끝나고 나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After school이 될 수가 있겠네요. In order to become a basketball player I practiced basketball with friends after school 여러분들 차례 그렇죠. A player 거기까지 읽었고 그 다음에 그렇지 I practiced basketball with friends after school Very well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아까 조금 요거보는 난이도가 있어요. 왜? 중간에 A, B가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turn A into B 혹은 turn into 요 표현 요 숙어 표현 같이 배워보도록 하죠. 눈이 갑자기 B로 바뀌었습니다. 자 요 표현을 영어로 바꾸게 되면은 바뀌었습니다 라는 표현까지 잘 정리해 두면서 The snow suddenly turned into a rain 자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 suddenly라는 단어의 발음이 되는 거겠죠. Suddenly가 아니라 suddenly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The snow suddenly turned into a rain 눈이 갑자기 B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 적용하기의 마지막 문장 샘은 초록색 집을 하얀색 집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요런 표현이 있는데 요새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게 청소년 또는 성인들을 위한 칼러링 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원래 초록색 집을 제가 샘이라는 애가 하얀색으로 칠해서 바꿨어 요 정도의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샘은 초록색 집을 하얀색 집으로 바꾸었습니다. 영어로 한다고 하면은 제일 기억해야 될 건 바로 뭐예요? TURN A INTO 또는 TURN INTO라는 수가 표현이 되는 거죠. 볼게요. SAM TURN A GREEN HOUSE INTO A WHITE ONE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SAM TURN A GREEN HOUSE INTO A WHITE ONE 잘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글로 되어 있는 문장을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어렵고 조금 복잡하고 하기 싫고 하는 작업이 바로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같이 해보니까 너무 쉽고 재밌죠. 그래서 항상 요런 연습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어느샌과는 영어의 킹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하면 지금까지 봤던 영상들을 영어로 딱 읽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넘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해 그리고 TURN A INTO B 또는 TURN INTO 라는 수가표현 꼭 기억하십니다. 자 그럼 영상 보고 마지막 순서로 돌아가도록 하죠. SITTING IN THE ROCKING CHAIR SITTING IN THE ROCKING CHAIR WHY WE'RE LIVING IN THIS BELL AFTER SO MANY YEARS OF SWEIVING CHAIR 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싹 모아서 볼 수 있었던 마지막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지금 방금 봤던 영상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봤던 한글 자막들 있잖아요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뒷부분에 영어로 옮겨 놨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독해를 하는 순서를 마지막으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은 배움과 회원들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뜻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지금 네 문장이죠 네 문장을 또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기릅니다 cattle, cattle은 이미 이야기 했지만 한 마리의 소의 의미가 아니라 때로 지어서 우리가 기르는 소들, 소들 무리를 의미할 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cattle 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뭐뭐하기 위해서, 햄버거를, 얻기 위해서 we raise cattle to get a hamburger 이런 게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그게 초반에 나왔던 내용이 맞죠? 햄버거 하니까 갑자기 또 다 여러분들도 배가 고파지고 your mouth gets watery, 입이 침이 고이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입니다 뭐뭐하기 위해서 오늘 수없이 많이 배웠어요 그죠? 뭐뭐하기 위해서 in order to rare cattle in order to rare cattle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 아, raise라는 기르다는 말과 rare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는 거겠네요 in order to rare cattle 뭐뭐하기 위해서 소들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한다? we burn forests to make pasture forest는 숲을, 열대우림을 의미하는 단어였고요 그리고 pastured은 목초지 소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게 바로 pastured죠 we burn forests to make pasture 아, 뭐뭐한다 태워버린다 뭐하기 위해서 pastured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가진 두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문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숲, 없어진 숲의 의미는 뭐라고 의미가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자, 없어진 숲 또는 잃어버린 숲은요 the lost force the lost force 이미 잃어버리고 없어진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lost라는 형용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the lost force raise earth temperature 지구의 온도를 높인다 자 이것도 똑같은 표현인데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영어는요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다 똑같겠지만 언어라는 게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우리가 기르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 다른 표현이 있는 것 같이 지구의 온도, 지구의 온도를 의미하는 것도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개인 선호도 차인데요 저는 이렇게 쓰는 걸 더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거 말고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the temperature of the earth the temperature of the earth earth가 이제 그 지구 행성을 의미하는 건가 the earth도 맞겠네요 자 그래서 그 지구의 행성의 온도를 의미하고 싶을 때는 the temperature of the earth도 괜찮고요 temperature of earth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다 똑같은 말이지만 조금씩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까지 그리고 지금 뒤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문장도 전혀 문법적으로 틀린 내용은 없다는 것까지 똑같은 의미를 의미하는구나까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last force 잃어버린 숲은 올린대요. 뭐를 올리는 거예요? 지구의 온도를 earth temperature earth temperature the last force raise earth temperature 그 다음 마지막 문장 그래서 그럼 여기서 지칭하는 it는 뭘까요? 지금 잃어버린 숲이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모든 상황 다시 말해서 앞 문장을 가지고 온 거죠 앞 문장을 똑같이 가지고 온 상황을 우리가 it로 지칭을 했습니다 문법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아마 구나 절 절은 문장이죠? 문장을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는 it를 쓴다라는 것까지 단수 취급해서 it를 쓴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은 이 상황들은 makes us experience abnormal climate 만든대요 우리가 경험하도록 뭐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상 기후를 경험하도록 한다 it makes us experience abnormal climates it makes us experience abnormal climates 이렇게 해서 네 문장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다시 그대로 영어로 옮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단어 단어만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장도 같이 자연스럽게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두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에는 제가 읽는 거를 잘 듣고요 두 번째 읽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호흡하면서 똑같은 속도로 읽어 내려가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조금 빨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never give up 오케이 자 봅시다 We raise cattle to get a hamburger In order to rear cattle We burn force to make pasture The last forest raise earth temperature It makes us experience abnormal climates 자 같이 읽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저랑 똑같이 읽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 We raise cattle to get a hamburger We raise cattle to get a hamburger We raise cattle to get a hamburger In order to rear cattle We burn force to make pasture We burn force to make pasture The last forest raise earth temperature It makes us experience abnormal climates 아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수고 많았고요 오늘의 팝 퀴즈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팝 퀴즈입니다 자 우리가 햄버거를 딱 먹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오늘의 일상 현상들 그러니까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상상이나 했어요 내가 먹는 햄버거에 이렇게나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 저는 진짜 그냥 배고플 때 너 뭐 먹을래? 라고 할 때 피자 먹을래? 햄버거 먹을래? 할 때 그냥 그래 뭐 햄버거 먹지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내가 그냥 들고 먹었던 이 햄버거가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 저도 조금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 그러면은 내가 먹는 모든 음식에 대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진짜 많은 것들이 희생을 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니까 음식을 너무 과하게 먹지도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내가 욕심부려서 많이 가지고 오지도 말고 남기지도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 또 고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은 자연환경에 훼손이 되니까 그것도 지금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데 아직도 와닿지 않은 친구들은 바로 뒤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귀여워하는 백곰이에요 백곰인데 북극에 살고 있는 백곰인데 자 이 곰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요 곰이 어디에 서 있어요 지금? 얼음 위에 서 있는데 자꾸 이렇게 자기가 서 있을 수 있는 이런 얼음 위에 있는 그 환경이 뭐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영향이 바로 우리가 먹는 햄버거에서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는요 바로 짠 What is the result of abnormal climate? What is the result of abnormal climate? 라는 게 바로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잘 프로그램을 따라오고 강의를 잘 따라온 친구라면은 분명히 잘 맞힐 수 있을 거예요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정답을 올려주시면요 저와 함께 같이 계속 호흡하면서 배우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너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일은요 또 새로운 주제로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이 채널에 나와있는 모든 내용들을 영어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까지 건강하게 다시 또 만나기로 해요 바이바이